어허허허 얘 사과도 때릴텐데? 하하 사과들고 막 전투자치에 아 좀비소리는 지금 버거에요 근처에 없어요 아 좀비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 많은데 좀비가 있겠죠? 마을같은데? 이런데는 잘 없더라구요 항상 강한옥이 있긴한데 거의 없어요 여기도 사과밭이네 어마어마하다 몬치킨을 버거 아아아아 치킨 150개 리허님 치킨 사먹을 수 있겠네요 우리 시장치킨은 매우 싸거든요 고맙습니다 하하 아 박수 감사해요 땡금없는 이렇게 많은 별 풍선을 주시다니 땡큐 땡큐는 치킨이 없지 치킨지 당연히 오픈두어 열어! 이거는 안 열리나 본디? 문이? 버그인가? 얘는 열리나? 저거는 안 열리나 보네 이건 열리애봉 어 뭐있다 오 처음으로 아이템을 찾은거 같애 는 총알 하하 혹시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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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있다 어 팬츠 아 좋아 되게 안올린다 괜찮아 일단 챙겨 다 주워서도 아 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지? 키위 오오 싱싱한 키위 키위는 또 처음 보는거 같다 야 아 찾았다 빠루 자 세상을 구하러 가볼까 빠루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어 어디 보자 이거 빠루로 딸 수 있나 못다네 오! 이거 뭐냐 호박 호박은 못 캐나? 우선 여기서 물좀 마시고 오케이 마셔 마시라고 마신거 맞나요 이거? 안 마시는데 별로 마시고 싶지 않나봐요 흑누나 마셔도 돼 괜찮아 괜찮아 You drink some water from the world 월 몇 맛이지? 안 마시네 이상하다 별로 마시고 싶은 기분이 아닌가 보네요 아무래도 마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마시면은 애가 액션을 취하거든요 뭔가 먹거나 하면은 근데 그런게 없더라고 오지 이거? 자 여러분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고맙게 됩니다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추천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네요 제게사키도 같이요 뭐 이런 PC게임이나 롤이나 아무튼 뭐 인디게임 그런거 하는 BJ니까 제 자세 두시면은 다시 찾아오는데 아주 편하거든요 어? 야아 어떻게 먹지? 점프! 언턴트는 해봤습니다 벌써 왜 자꾸 바다로 가래? 바다에 뭐 있어요?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? 바지인가요? 바지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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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료쓰! 좋아 모자모자모자 모자 오오오오오 이거 약간 공중에 떠있는 기이한 모자네요 결코 평범한 모자가 아닙니다 여기 또 뭐가 있나? 나가는 곳인거 같고 왜 먹질 못하니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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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져 진짜 이런건 포기해야되나? 손만 뻗으면 다필거린데 어? 여기도 뭐가 있는데요? 기다려봐 어? 주웠다 뭔가를 이거 땅 파는거죠? 지렁이 지렁이 하는거지 지렁이 지렁이 또 잡아볼까? 지렁이 먹방 장인이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어떻게 하더라 이거 근데? 어 방금 못떠는데? 탔다 파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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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아 긴급하면 지렁이라도 먹어야지 아니면 나중에 뉴비 만나면 줘야지 잘 챙겨뒀다가 야 왜 빠루를 두개씩 어어 잠깐만 이거 버그 아닌가요? 이상하다 떨어뜨렸나? 벗어 떼봐 핸드 비어봐 에라이 모르겠다 될때로 되라 자 힐링게임 데이즈 어 사람이다! 원 투! 하이! 야 죽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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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내템은요 내템은요 오마이갓 내템은요 내템은요 죽어어 내템 가져와 돌려대 흐흐흫 흐흫 흐흫 가져와 돌려대 흫흫 흫흫흫 흐흫 흐흫 아 희망이 없네 왜 죽으셨습니까 괜찮아 안 때릴게요 흫흫 흫 흐흫 희흐흫 흐흫 흐흫 붕대 감으셔야돼 나한테 와주셔서 디지몬 세계로 좀 그만 가시고요 아 그 혹시 아까 그 같이 있던 다른 사람 외국인인가? 걔가 통수 쳤어요? 왜 죽으셨지? 예스? 정말? 정말요? 오마이갓 아이워즈 킬드 걔한테 죽었어요 아까 걔 우리 같이 있었네? 아 이런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임 일단 파밍하러 가죠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건 그거고 고고고고고 아 내가 너무 너무 그냥 막 믿었어 내가 흠 아 많았어요? 딴 사람한테 죽었나? 아 오케오케 컴피플 크흠 아 내 총들고 싸워서 봤어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죽어서 실족사과 뭐야 하하 하하 여기 사과 좀 따다 먹을래요? 배고프다 사과 먹죠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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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사 먹죠 찾으렴 빨리 다음 사과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완전 잘 나와 한번 화면은 그냥 막 나오는데 지렁이 좀 드실래요? 지렁이 많이 잡아놨는데 고단백 식품입니다 흠흠 사과 또 나오나? 식중독 걸리는 거 빼면은 고단백 식품 맞죠 야 이 사과 그래픽 봐 크으 알량한 것 봐 마치 한국의 과자 같군 야 이 사과 그래픽 봐 알량한 것 봐 마치 한국의 과자 같군 야 이 사과 너를 또 드셨다 어 하이드레이트 됐다 나 하이드레이트 너를 또 드셨다 일단 사과 하나만 더 키야지 腳 we wanna be 아아아아 we wanna be 몇시지cht? 열한시네 가죠 이정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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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이동 무브무브브브 어디로 가야되지 랜 haceED 맨 또 고드니이야 왜 저래 진정하세요 ㅎㅎ 왜 저래 프리맨 이 바보 프리맨 이 바보 정말 저것도 대단하다 이 옷이 왜 이렇게 됐지? 너무 어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매치박스 일단 챙겨 음 이거는 모르겠고 저거가 저긴데가 마을인가 저런 표지판 있으면 항상 마을 있는 것 같은데 쭉 가봐야겠다 저런 표지판 있으면 자꾸 아까 누가 바다 바다 거리길래 바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가 없어요 근데 끝 자 끝 들어가면 수영도 할 수 있죠 요로케 군사지역이요? 어? 아니요? 어? 잠깐만 이거 왜 안나와지냐? 빨리 나와 그래 됐다 김정은 쭉쭉 폐당에게 두려운 이 최고전의 칼질환 김정은 쭉쭉 폐당에 어 누구 왔다 한 명 더 늦었어 인슴이 박살낼 이 이 또 뭐야 독통일이 가장 극악무도한 몬스인 이 또 뭐야 김정은 쭉쭉 폐당에게 두려운 이 또 뭐야 뉴비다 뉴비 헛 이 최고전의 칼질환 이 최고전의 뉴비다 뉴비 확살낼 조리도 이 가슴이 히힣 너무 날래 하이 하이 네 러스트끼리 러스트랑 또 뭐지 좀비인가 사람끼리 싸우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알겠구나 잠깐만 누가 누구였지 얘구나 이 최고전의 칼질환 김정은 쭉쭉 폐당에 대갈퉁을 잉힣 좀비 왔다 야 하하 야 좀비 왔다 좀비 참전용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도망가자 싸우고 싶지 않아 도끼면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참 때려야돼 아 시끄러어 꺼 좀 아 이거 못듣게 못하나 저거 안 듣게 못합니까? 끄셨네 어 저기 되게 큰 건물있다 저기로 가보자 자 오늘 저기만 마저 털어볼까? 그 다음에 롤이나 좀 해야겠다 아 죽이고 싶은데 잘만 도망쳐도 못 죽여요 저거 저 큰 건물 아까 내가 내려온 데 아니죠? 나 저기서 와서 여기가 아마 처음 오는 데 같은데 탱크롤이? 탱크롤이? 탱크롤이야 여기가? 열심히 쫓아오네? 얜 누구지? 그냥 누비인데 나 쫓아오는 건가? 갈 길 가지 롤 따라오는 겨 베레지노? 베레지노가 뭐야? 누가 말하는거 같은데? 네? 네 말씀하세요 어? 어 여기 뭐 있게 생겼다 어?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들려요 근데 그 증폭이랑 좀 키우세요 베레지노가 어디가? 어허우 다리 부러진거 아니야? 어 여긴 이런곳 처음 와보네 이거 뭐지? 음 도대체 어디 보자 뭐 딱히 다리 다쳤다는 그런 건 없네 다행히도 어어 저기 빨간 거 뭔가 있다 셔츠 어 바지네 아 또 내 셈 사라졌어 안돼 야 서탐대실 아이고 막 쏘사 아 여기 있구나 내 바지 다행이다 바지였네 이런데 뭐가 있더라고 항상 보자 아 그냥 파밍하려면 사람 적응 서버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늦게 파밍 하려는 거 자체가 좀 시간대비 낭빙인 거 같애 그 사람 적은 데 가면은 아 템이 아주 뺑고뺑고 하거든요 네? 네?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까 의문사 하셨어요 아 의문사 아 그게 님이었구나 어떻게 찾아오셨지 또 민태우네 안 먹었어요 템 먹으시지 싸우지마 왜 싸워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 죽으셨다고 아파트네 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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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꿀파밍 장소 저길 가자 여기만 마저 털어보고 별거 안 나오면은 일단 끄고 롤 좀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왜냐면 이 사람 많은 서버라 파밍하는데 딱히 뭔가를 챙기지 못해 지금 헉 아야야야 때리지마 왜 때려 좋아 내 빠루 빠루루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 잘 걸렸다 두고 하나 죽여봐야지 어 기절했어 하하하하 벽 지고 난리났다 이 자식 대절아 죽여버릴꺼야 이청 자고 오고자 이청 자고 나 말이야 어어어어 졌어 뭐야 이거 야하하하하하 유아 언코 사이어스 야 이거 유아 언코 사이어스 사이어스 나이 승리해 무기 들고 졌어 열심히 때렸는데 안 맞더라고 갑자기 나이 승리해 무기 들고 졌어 방종한다니까 급하셨나봐 뭐라도 해야겠다면서 자 아무튼 오늘 데이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폰 되면은 바로 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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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